김명수와 류덕환도 어쩔 수 없었다. 오늘, 19일, 오후 방송한 JTBC 드라마, 미스 한무라비, 에서는 짝사랑 그의 열병에 시달리는 임바른과 정보왕의 모습이 그려졌다. 이날 임바른은 박차오름의 곁을 지켰다. 박차오름은 또 선배들의 눈밖에 난 것, 임바른, 김명수, 은, 박차오름 구하라, 위 사건까지 가져갔다. 그녀에게는 비밀로 했다. 자존심을 지켜주고 싶었기 때문, 정보왕, 류덕환토 마음고생을 했다. 이도연, 이엘리아, 에게 남자친구가 있다. 고 오해의 끼 때문이었다. 정보왕과 이도연은 어색한 사이 를 이어갔다. 김플립 기자 leaf골뱅이 tvr epor t.c 5.kr 사진은 미스 한무라비 카피라이츠 tv 리포트, 무단 전제 재배포 금지 소지 칭찬